경찰은 영상 속 시간이 조작된 것을 입증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천문학 박사 로버터를 찾아갑니다. 그렇지. 박사는 무려 6개월간의 분석 끝에 영상 기록 시각이 조작되었음을 입증합니다. 6개월이나 걸렸어? 박사는 사건 현장을 재현해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의 기록된 시점은 실제로는 오후 1시보다 더 늦은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성적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정확하다. 오직 수단과 천천을 인정해 보내는 시간을 통해 보내는 시간을 말하였거든요. 괜찮은데 여기서 제 mm을 따지게, 움직이므로 이제 어깨서 설명 꾸준하죠. 왜 저렇게 태어나지? 진짜 나 X10. 불과 30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림자의 위치와 길이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디오 영상의 기록 시각이 조작됐음을 확인한 경찰은 사건 당일 케빈의 행적을 추정했습니다. 케빈은 오전 10시 4분에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43분에는 가족에게 영상 편지를 남깁니다. 오전 10시 47분에 케빈의 카메라는 꺼집니다. 그리고 케빈은 차량을 이용해 64킬로 거리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아니 저게 대체... 오후 1시 갤러리에 도착한 케빈은 제니퍼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진짜 어리석다 어리석어... 오후 2시 케빈은 다시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케빈은 카메라의 시간 표시를 오전 11시 23분으로 조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켜진 카메라 케빈은 오전 낚시를 즐기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 영상은 제니퍼 사레우 오후 2시경 찍은 영상입니다. 굳이 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다시 시간을 조작해서 호수에서 하루 종일 낚시를 즐긴 것처럼 영상을 남겼습니다. 가족도 농락한 거야. 가족은 저 알리바이가 있다고 촛삭같이 믿고 있는데... 이 팀이 당신의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완전 범죄를 꿈꾸던 케빈은 체포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 살인까지 저지른 케빈은 1급 살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큰 시나Ray에서 함께 타고 있습니다. 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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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ывает... 그럼